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설탕 대신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당 섭취를 줄인다는 명백한 장점이 있지만 체내 시스템 교란이나 바람 위험성을 갖는다는 우려도 언제나 뒤따르고 납니다. 그런데 인공 감미료에 부정적인 우려가 있다면 반대로 아주 의외의 긍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탕은 천연 꿀과 과일에 이어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해온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흔히 따뜻한 단맛으로 표현되는 설탕은 무역의 큰 부분이기도 했으며 사회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비만과 대사질환에도 말이죠. 결국 달콤함은 같지만 당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발견이 뒤따르게 되었고 여기서 탄생한 것이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의 발견 과정은 사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단맛 자체가 감각적인 기준인 만큼 먹어봐야만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가장 단맛이 약한 편인 설탕 30배 단맛의 사이클라메이트는 1937년 잠시 실험 테이블에 올려뒀던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을 때 갑작스럽게 느껴진 강렬한 단맛을 통해 발견됩니다. 더 유명한 감미료인 설탕 200배 당도의 아스파탐은 1965년 손가락에 침을 묻혀 종이를 넘기는 습관이 있던 연구자에 의해 보고서를 확인하다 달콤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카리는 설탕의 300배 이상 단 물질로 가장 처음 발견된 인공 감미료입니다. 1878년 실험 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손을 씻지 않아 빵이 달콤하게 느껴져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설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갖는 600배 당도의 수크랄로스는 테스트해보라는 지도교수의 말을 테이스트로 알아들은 한 외국인 학생에 의해 달콤함이 발견되었죠. 뭐든 찍어 먹어봐야 아는 셈입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카린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설탕을 의미하는 사카론으로부터 유래한 만큼 달콤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음에도 설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은 과거 설탕을 의미하던 사카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크로스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나서야 합니다. 사카린은 인간의 혀에서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인 T1R3에 결합할 수 있어 신경 자극과 전달을 통해 뇌가 단맛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사카린은 유해물질로 오해받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MSG와 함께 안 먹는 것이 좋은 물질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듯 합니다. 사카린이 위험하다는 연구는 1970년대부터 발표되었는데 쥐에게 먹였더니 요로 상피세포 과형성을 일으키며 직장정맥 모세혈관 확장증을 유발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광암을 일으킨다고 확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카린이 바람 자체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실험군에 이미 존재하는 잠복성 종양세포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증가시킬 가능성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였고 이 정도만으로도 사카린의 유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보여 곧이어 사용금지 처분이 1979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구자의 잘못된 설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결론적으로 과거 사카린 유해성은 모두 오해임이 확인됩니다. 바람 의심을 제기했던 실험이 쥐에게 일일 권장량의 500배에 달하는 사카린을 투여해 진행했기에 이로부터 바람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의미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소금으로 가정한다면 한 번에 2.5kg을 먹인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압면구소에서 장기간 재검증했고 1998년 사카린은 인간 바람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2000년 WHO 산하 독성연구 프로그램에서는 바람 물질 리스트에서 사카린을 아예 삭제하게 되며 2010년 12월 14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사카린을 보존 및 재활용법 내에서 인체에 우려되는 물질 목록으로부터 삭제한다고 발표합니다. 현재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이며 카페에 무설탕 감미료나 뉴슈가 등 여러 제품은 사카린을 이용합니다. 사카린이 받았던 오해를 넘어 이제는 사카린의 독특한 가능성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누가 봐도 사카린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을 프로베나조과 같은 항균 물질을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사카린과 프로베나조 모두 밀 묘목에 처리할 경우 흰가루병이 확연히 감소하며 식물의 방어체계 관련 유전자가 발현되어 세균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몇 년 전 발견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사카린을 구조체로 사용한 약물은 항암과 항균 기능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최근 새롭게 드러난 사카린의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다재 내성 세균 즉 슈퍼박테리아의 저항력 삭제 기능입니다. 항생제에 대한 세균들의 내성은 심각한 복원 위기로 여겨집니다. 세균이 자신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치료법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결과로 항생제 과다 사용과 오용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염된 세균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항생제가 환경 속에서 세균의 진화나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WHO는 2019년 약 500만명이 약물 내성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유는 역시 기존의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사카린은 세균의 세포 용해를 유발하고 DNA 복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1.4% 사카린을 대장균에게 처리할 경우 세포가 가늘고 길어지며 중심부가 팽창하고 결국 세포막이 터져 고스트셀이 형성됩니다.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대부분의 박테리아 막에서 발견되는 인지질 글리셀을 구조인 카디오리핀의 분포를 형광 염색을 통해 확인했을 때 세포막에 구조적 재배열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사카린이 세균 막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세포막 불안정성을 유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장균의 DNA 복제 기능 변화를 확인했을 때도 시작 지점과 종결 지점의 시각화로부터 두 지점 모두 세균 거대화와 함께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포분열 실패로 인해 다수의 복제 중인 염색체가 누적되는 현상이며 DNA 손상에 의한 복제 재시작 경로도 함께 가동되어 다제내성 세균이 핸들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 되어 빠르게 죽는 것이랄 수 있겠죠. 실제로 사카린이 다제내성 세균에 대한 제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종류의 세균을 대상으로 2% 사카린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대상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규균, 폐렴간균, 아시네토박터 바오만니, 그리고 그 유명한 농농균입니다. 네 종류 세균에게는 2% 사카린 처리를 통해 내성 세균 성장 억제가 70% 저해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세균 중 하나인 농농균의 경우에는 2% 사카린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도 6% 처리시 70% 이상 성장이 억제됨이 확인됩니다. 세균 제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표면에서 약물 등의 유입을 막고 빠르게 번식이 가능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충치부터 감염까지 세균이 증식하면 바이오필름이 생겨나 제거가 매우 어려운데 다제 내성균인 황색 포도상균과 아시네토박터의 사카린을 2% 처리했을 때 바이오필름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91% 이상의 억제 효과가 보이며 억제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바이오필름을 파괴하기까지 가능합니다. 다양한 복합 미생물 군집에 대한 작용도 검증해보니 농농균과 아시네토박터 그리고 황색 포도상균이 혼합된 군집에 바이오필름도 박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카린이 독성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세균의 막 안정성을 교란해 내성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말 치료의 사용도 가능할까요? 사카린을 하이드로젤 형태로 제조해 피부 황균 드레싱으로 시판되고 있는 은알긴산 드레싱과 직접 비교해본 결과 사카린 농도가 높을수록 상처 내 세균 감소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를 돼지 피부 체외 화상 상처에 적용했을 때도 사카린은 다제내성 세균 박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카린은 세포막을 파괴함으로 내성 세균이 항생제의 저항성을 잃게 만드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장균 등을 1.4% 사카린 처리 후 RNA 시퀀싱 분석에서 베타 락탐 저항성과 관련된 경로가 유의하게 상향 조절됨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균이 사카린을 베타 락탐 항생제처럼 인식해 반응함을 의미하는데 세포벽 합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제내성 병원균 아시네토 박터 AB5075를 대상으로 사카린을 처리할 경우 형광 표지된 베타 락탐 항생제 보실린과 반코마이신이 세균 속으로 더 많이 유입됨이 나타나는데 베타 락탐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초기화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세팔로스포린, 세파마이신, 옥사세펨, 클라블린산, 페넴, 카바페넴, 노카디산, 모노박탐 등 이제껏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베타 락탐 항생제를 이용해 슈퍼 박테리아 제거가 가능하도록 방어장치 무력화 무기를 찾아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은 부정적인 우려들이 연구되었던 것을 넘어 이제는 긍정적인 기대가 항암과 항균을 포함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으로 사카린은 항생제 내성을 갖는 슈퍼 박테리아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해 사멸 유도와 바이오필름 제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카린 투여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고전적인 베타 락탐 항생제의 내성을 초기화해 슈퍼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한 무기체계의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카린 타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